안무가 이거죠 그냥. 유유유유유유유유유 그 안무. 미 미 미 미 미. 여기가 7명 되잖아. 탈락할 거야. 자기 탈락할 거야 막 다 그 생각하니까 분위기가 너무. 조금 신나거나 밝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. 자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습 많이 했어? 네. 목소리들이 작지? 네. 갈게요. 레이더. 이 부분만 덜어. 우니까들. 네. 난 몸이. 미안한데. 날 하니. 근데 왜. 떠들어내니. 애타가신. 유선들아. 오 베이비. 오 원이. 삶아 없이. 나 좋아 그러니. 너나 reinforced. 아어ho 너나 너나 너나. NO THANK Tamara. falar. 음. 한 말이 없네요 저는. 연습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없어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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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, you don't make it now. 한 말이 없네요 저는. 연습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없어. 여기 내가 알기로는 방출 위기에 놓인 친구들이 많잖아. 근데 너희가 이곳에서 진짜 많은 걸 얻어가는 거거든 직접 뵐 수 없는 선생님들께 배워서 기분이 좋았고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더라도 다음에 꼭 다른 곳에서라도 꼭 뵐으면 좋겠고 뵐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도 잊지 말아주시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뵈러 갈 거니까 조금만 기대해 주시고요 제 마지막 도전이에요 선생님들 한 번 더 뵈서 감사해 줄 거 같아요 앞으로는 여기서도 계속 봤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탈락하게 되더라도 나중에도 꼭 무대에서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이제 더 이상 가르침 못 받는다는 거야 그것도 아쉽고 그냥 감사함이 되게 많아서요 많이 늘었어 너네 여기서 진짜 이 정도 성장 보여준 거면 어? 계속 잘하리라 믿어 다 같이 힘든데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화이팅! 어? 신고 계셨나요? 아 부끄럽게! 발전하는 모습들도 다 보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언니들이랑 다 같이 무대에 쓰고 싶어 더 연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꼭 간다 완벽한 정신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expanded 정신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진한 정신을 가르쳐줍니다 급격 이제 오늘의 정신을 가르쳐줍니다